요 formas Q. 다를 크게 할까요? 작게 할까요? 형님, 형, 어때요? 이게 다리고, 다를 댈 거예요, 이게. 크게 하면, 한 정도? 근데 다리 살짝 C 모양이면 더 예쁘잖아. 그라비티? C, 이쁜데 어떻게 해야 되지? C는 직접 그려야 될 거 같은데? 준희 금손이잖아. 다를 살짝 C, V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. 너무 그거야? 네. 지금은 쥬니가 저희 크래비티.. 뭐고? 배경사진 같은 거 그냥 크래비티를 생각하면서 쥬니가 예술을 하고 있어요 쥬니 진짜 금손이에요 금손 일단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완전 짱이에요 처음에 진짜 그냥 흰 백지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형 나 좋은 아이디어났다 이거를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떤 거 어떻게? 달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주세요 일단 노란색깔이 필요해요 제일 연한 거 해야 돼요 제일 연한 거 한 끝부분은 진하게 해주세요 끝부분은 이렇게 벌써 느낌 있어 조금 진한 걸로 진짜 조금 이렇게 쥬니 진짜 금손이 어떡해요 뭐야 여기서 반달이 만들려면 이거 한번 도전일 거 같아 이게 우주 지임 색깔이 검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검은 색깔을 쓴 게 아니라 남 색깔을 쓴 거예요 네 아 이거.. 아 되겠지? 아 그.. 오.. 뭔..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뭔 느낌인 줄 알았어 오 대박 우와 쥬니 진짜 천재다 진짜 이렇게 반달이 됐나? 됐어요 반달? 근데 좀 더 뭔가 좀 더 더 살짝 얇은 반달? 난 이 정도? 지금 엄청 예뻐 아 근데 나의 욕심인가? 지구를.. 지구 같은 옷을 하나 담게는 와 형 나 두 번 할 게 떠올랐어요 어떤 거야? 헐 형 아까워 달 이쁜데 다시 할 수 있지 당연하죠 달은 아예 안 하게요? 할 겁니다 어.. 생각 있으신가 봐요 다?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아니면.. 아니라고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제 눈에는 예쁜데 남 눈에는 안 예쁠 수 있어 여기에서 노란 색깔이 달에 넣는 거예요 실패인가? 뭐 해? 어 안녕 이거 봐 예술하고 있어 예술 내가 봤어 됐다 완성 완성 그거 알죠 형? 지금 이거 빛나는 거 이런 거 여기에 빛나는 거 보이세요? 빛에 비춰서 이거를 여기에 넣고 싶은데 그런 거 하는 방법은 전 모르겠어요 준이는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왜냐하면 나도 이 어플 광고하는 거 알지만 이건 처음 써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준이는 할 수 있어 찾아봐 한번 원래 이런 것도 막 다 알고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재밌는 거 그치? 오! 되돌리기 별별 무슨 별 생방같이 눈본 별 뭔가 심심한데 뭔가 그만두고 싶은? 더 하면 원래 원래 이럴 때 멈춰야 그쵸 이쁜 법이죠 맞아 이거는 그럼 여기서 그만? 봐봐 이렇게 빛 비치니까 얼마나 예뻐 진짜 이런 느낌 그쵸? 이거 하고 싶어 저거 이거 그림 이렇게 보니까 좀 이쁜데? 달 주변에 조금 어두운 거 빼고 이쁜데 이쁘죠? 불 한번 뺄까? 어 정글래 느낌 있어 느낌 있다 준이의 작품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잘 자랑하러 가야지 형님 이거 그린 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주세요 안녕 루비 안녕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응 황소 여기 황소 자리 여기 오 대박 이게 이게 물고기 자리 천칭 이게 물고기 자리 뭐가 사자예요? 아 맞아 세림이 세림이 물고기 나 물고기 진짜 잘했다 만족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? 이거 한 3일 진짜요? 조금 조금 안녕 다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하이 열심히 운동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